메인스토리 서버스토리 다 끝난 다음에 처음으로 도는 건데 이제 어떤 전설이 나올지 궁금한데 오늘 어떤 애들이 튀어나올지 봅시다 자 뭐랄까 마라카치 탱탱겔 가자 얘네 자 야 플라이곤 아무도 안 골랐어 역시 플라이곤은 플라이곤 인가 에스퍼 에스퍼면 뮤츠일라나 아 뮤츠면은 개멋있을 것 같은데 음 어디로 갈까 이쪽으로 에스퍼 쪽으로 치고 나가자 이렇게 하나씩 차근차근 해치워 주면서 나가면 돼 면 클 Ger算 Surprise I São 80 virtue lim эту ту 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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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가 나보다 데미지 더 많이 늘어났는데 이거 어느 세월에 잡아? 이렇게 되면은 아니 언제까지 공격력 올릴거야 너도 좀 때려봐 나를 때려 제발 공격 쏟아 부어 빨리 지나치자 야 진짜 언제까지 올릴거야 스탯을 다이색코 누구한테 벌써 한명이 나가리 된다고? 에헤 이러면 안되지 이러면 안되지 이러지마 가자 가자 한번 많이도 까인다 큰일 났는데? 하하하하하하하하 큰일 났는데? 잡지 않는다 야차 그래 너 데리고 가라 노말 물 에스퍼 노말 물 에스퍼 어 노말 쪽으로 가자 노말이 낫지 않을까? 아 근데 저기 피회복 쪽으로 갈걸 그랬나? 이거 포켓몬만 보는게 아니라 어이구야 뒤에 그거 있는지 없는지 어이구야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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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구야 잘 모았구나 하하하하 아이구야 쟤는 좀 그렇지 않냐 어이구야 잠깐만 어이구 때려 때리자 다이맥스에서 때려 몰라 아이씨 하하하하하 모르겠다 탱탱기 다이맥스 눌러버려 오 뭐야 뭐한거야 집중력을 높이고 있어 아이씨 아이씨 우와 어 파괴 어 파괴 어 파괴 강선 좋아 좋지 파괴 강선 저렇게 해주면 좋지 칸터씨잖아 좋아 다이스틸 한번 날려 이바라기 좋아 그러면 내 공격력도 올라가주나? 아이고 오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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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식으로 계속 때리는거야 계속 때려 또 기모아 기슬 오케이 사파이님 안녕하세요 오우 오이고 이 큰것 보소 어어 버텼다 나이스 다 작아졌어 자 이겼다 이거는 이겼지 그치 그치 나이스 하지만 얘는 잡지 않겠어 얘는 안잡고 뒤에 있는 얘 음 그래 잘 바꿨어 잘 바꿨네 자 요거는 악으로 가야지 그래야지 뒤에 에스퍼의 잡기 좀 한결 편안하겠지 이렇게 되면은 근데 우리편 애들 피가 피가 좀 그런데 악비아르 애들아 제발 이번에 좀 쉽게 이기자 애들아 저 피 까있는거 까있는거 좀 신경 엄청 쓰이네 자 와 안돼 아 두번 아 두명째 쓰러지네 아 야 이러면 안되는데 이러면 안되는데 질투의 불꽃은 또 웬만이냐 그래 저정도 데미지에 나와줘야지 좋아 많이 까요 계속 쏟아부어 쏟아부어 엄마야 엄마야 반핏 까는거 보소 어이구 아 좋아 하 하 아 내 차례야 아 내 차례 다이맥스 돌아오면은 내가 아이고 저기 바로 못싸우는데 아 쟤 죽었어 아 잠깐만 이러면 안되지 벌써 세번째잖아 이러면 아 이럴수가 도착하기 전에 세번이나 죽는다고 애들이 이러면 안되는데 아 이러면 안되는데 프레미어볼 어차피 안쓰 쓰고 놔줄래 프레미어볼로 쓰지 뭐 좋아쓰 좋아쓰 자 나는 교체 아 이거 기회 이제 없는데 무조건 애들 다 살아있을때 바로 컷해야되는데 오 크레셀이야 아 오 오 오 오 오 아 다이맥스를 못하는게 진짜 아쉽다 다이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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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근데 데미지 아 많이 안들어가는거 보죠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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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 데미지 너무 안들어간데 저거 야 야 야 애들아 데미지가 너무 안들어가지 않니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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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를 쓰라고 그거를 아 애들 다 스피드 떨어지는거 봐 와 큰일났네 큰일났네 야 돼지의 파도 말고 다른거 없니 너 아 아 진짜 이거 AI랑 하는거는 너무 힘들다 한턴만 버티자 애들아 한턴 한턴만 버티자 우우 오케이 좋아 버텼어 버텼어 애들아 버텼어 아이고 뭐야 이거 두번고 그렇게 시사하게 야 신비 야 여기서 신비의 부작 쓰면 어떻게 잠깐만 이거 상황 아 되게 아 되게 어 이거 좀 쪼달리는데 이거 좀 쪼달리는데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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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다 왔는데 진짜 눈앞인데 딱 진짜 눈앞인데 진짜 눈앞인데 아 서대님 안녕하세요 아 오랜만이다 오랜만입니다 아 진짜 아 다 왔는데 그래 그래 기록해야지 오케이 쟤 잡는다 자 봅시다 와 진짜 다 별로다 근데 뭐 하면서 중간에 바꿀 수는 있으니까 상관은 없는데 와 초이스들이 진짜 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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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퍽이다 어느 쪽으로 갈까요? 어느 쪽으로 가길 원하세요? 에스퍼 물 에스퍼 오케이 에스퍼가 제 물 타입으로 잘 잡을 수 있을까 아 잠깐만 아 잠깐만 뭐야 왜 물 쪽으로 가지? 나 분명 에스퍼 골랐는데? 아 빵과자님 안녕하세요 뭐야 아 왜? 뭐야 해야지 뭐 쏠님? 아 그런가? 모르겠네요 아 그냥 여기서 나는 다이맥스 바로 그냥 쓰는 게 낫겠다 나는 나는 어차피 난 바꿔야 돼 한번 난 바꿔야 돼 이거 야부엉으로 이거 진행 끝까지 못 가 안 가 안 가 안 가 안 가 괜찮아요 근데 뭐 물도 나쁘지 않을 거예요 골덕이 해봤자 얼마나 하겠어 근데 막 누구 한방에 죽고 아 플래그 실황이야 와 플래그 실황이야 진짜 미치겄네 진짜 미치겄네 와 그러니까 플래그 바로 회사하네 아 공격 데미지도 많이 안 들어가 무슨 아 맹동 나이스 대참 진짜 아 기술 너무 안 좋다 그래 야부엉아 너가 몸빵이라도 해라 와 이걸 플래그를 바로 회수해버리네 내가 미친 거 아닌가 공격이 올라왔어 어 그래 좋아 아 까비 아 제발 아말도야 넌 좀 버텨봐라 버텨봐 라이저트 다시 나 나 나 나 때려 나 때려 제발 제발 나 때려 오케이 그렇지 내가 최선 내가 최선이야 내가 받는 게 최선이야 지금 오 데미지 좋아 다이제트 한 번 더 아 씨 근데 플래그 회수 진짜 개무섭네 예 저 저는 제가 교체를 해야 돼요 아 AI가 물 선택해가지고 둘 다 동점이 랜덤으로 결정된다 아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거 아 저는 저는 무조건 교체 아 잠깐만 에코 할 걸 그랬나 에이 어차피 얼마 안 남았는데 그냥 에코 할 걸 생각 잘못했다 어차피 쟤 쓰는 기술이 다 특공이긴 했는데 내가 잘못 생각했다 내가 완전 잘못 생각했다 내가 완전 잘못 생각했다 이번 건 망한 걸로 하죠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이번 건 아마 이번 건 그냥 망한 걸로 해요 저희 어 뭐 별 수가 없네 여기서 두 명이나 이렇게 시작하자마자 죽으니까 뭐 별 수가 있나 아이씨 아이씨 걔 못 때리네 하하하하하하 진짜 미치겠다 하하하하 아이씨 네 이번 건은 그냥 즐겨요 네 이번 건은 그냥 그냥 한다 치고 같이 한다는 거에 의미를 두고 그냥 넘 그냥 넘어갑시야 이번 건은 어떻게 할 수가 없네 근데 아니다 아니다 어쨌든 아 즐겨 즐겨 모르겠다 진짜 나이 진짜 흐흐흐 흐 나는 무조건 교체하고 아 여기서 이제 랜덤으로 골라지는 건가 설마 뭐지 아 오케이 노멀 악 여기로 갈까요 요쪽으로 오른쪽 해가지고 위에 악타입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난 난 이억기로 연구엄과 마주쳤다 체력 괜찮은가 아 난 난 이거 못하겠어 저 이거 한 번 랜덤으로 바뀐 다음에 말아먹은 적 있어가지고 난 이거 못하겠어 켄타우로스 와 좋은 걸로 바뀌었다 나는 저번에 이상한 걸로 바뀌어가지고 난 못하겠어 나는 난 못하겠어 지그자구리 아 잠깐만 이러면 제 악타입 아 잠깐만 나 골덕 에스퍼 진짜 아 진짜 미치겠다 저기 키퍼헤라가 알아서 잘해주겠지 키퍼헤라가 알아서 잘해주겠지 메가톤 킥 설마 나 때리겠어 아 버텼어 와 개다잉이다 와 와 하필 오 나이스 뭐야 와 데미지 뭐 뭐 어 선생님 나 나 말 좀 아껴야겠다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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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진짜 말 좀 아껴야겠다 아 내 어떻게 내가 말하는 대로 다 돼? 나 나 집구리로 바꿔야겠다 저 집구리로 바꿀게요 아 아 아 아 이번에 100번 잡지 크레세리아 당연히 잡지 어떻게 안잡아 당연히 잡아 나는 짓구리 바꿀거야 난 짓구리 데려간다 자 그 이렇게 되면은 여기 체력 회복하는 쪽으로 갈까 갈까요 이쪽으로 압으로 가자 얼음 쪽으로 가네 나무 열매 괜찮아 이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야 이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일거야 얘로는 바꾸면 안될거 같긴 한데 얼귀는 유령타입이라서 당하지 않나 에스퍼 공격 딜 그만큼 들어가긴 해도 얼음 귀신 지옥 지르기 내가 하는 공격들은 왜 이렇게 다 약해 보이냐 미치겠네 아 키포에라가 진짜 지금까지 잘 해주는데 마지막에 좀 아쉬운데 잘해 잘 하겄지 잘 해봅시다 켄타라스 켄타라스 진화 진화가 아닌가 라이베엑스 근데 진화를 붙여야 될 것 같은 느낌 이 정도 느낌 박 뚜껑 떨어트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누구 때니까 나를 때리는구나 오늘 오늘 여기 시간으로 지금 현재 미국 할로윈인데 설마 우리집 문 두드려서 사탕 달라고 하진 않겠지 나 사탕 없는데 안 열어라 안 열어라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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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얼음 귀신으로 바꿀걸 그랬나 이렇게 보니까 또 얼음 귀신이 괜찮았을 것 같기도 하고 어 쟤가 데리고 왔다 와 개꿀 오케이 이번에 잡는다 이번에 잡는다 갑시다 갑시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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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자 잡자 선혜님 같이 잡읍시다 같이 잡아요 나 데타 추터 쓸까 나 데타 추터 쓸까 그러니까 나 켄타로스 되게 잘 걸리셨어 서대님 아 바크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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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걸로 특공이 조금이라도 깎아버려 저걸로 특공 조금이라도 깎아버려 저걸로 특공 조금이라도 깎아버려 좋아 아 얼음 귀신 진짜 좋아요 얼음 귀신 뭐야 뭐한거야 특방 어 그게 떨어트렸어 좋아 시즈오 크로스 좋아 그래 이거야 이거야 바크아웃으로 나는 계속 특공 떨어트려주고 사이클 쇼크 버텨주고 케타로스가 좋아 그래 잡는 이번엔 잡아 잡아 잡는 잡는다고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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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 좋아 깨물어 그래 깨물어 그치 시즈오 크로스 좋아 그어버려 그래 이거지 하 제가 할게요 자 나 나 저는 이거 악타입이 있으니까 이걸로 이걸로 거다이 기술로 가자 직구리 너는 나와 함께 할 순 없지만 저 친구 데려갈 수 있게 너가 나 도와줘야돼 아 그니깐 아말도 바뀐게 아 그게 이렇게 되네 아 그리고 키포에라 바뀐게 진짜 좋았어요 얼음귀신으로 아 키포에라 그대로 갔으면 진짜 큰일날 뻔했어 나이아크 빰암 으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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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방 떨어졌어 승부 꾸치기 좋아 깨물어 좋아 시어쿠로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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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이렇게 난리쳐도 너 할 수 있는거 없어 얼다바람 그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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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지 아 잘못 써도 괜찮아요 제가 끝냈어요 축하드립니다 나는 럭셔리 볼 던져야지 럭셔리 볼 어딨어 아 선сть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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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지 요거지 크레셀이야 크레셀이야 자 아주 좋아요 좋아 잡았으